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다 아시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디를 가든 사업체에 가도 그런 구절이 적혀있고 또 개인적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 구절을 연구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볼 때 이 한 구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사 그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아시죠? 예수님의 구속은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목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담 이후 잃었던 인류의 신분을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토께서 주신 영혼의 구속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종교만 생겼고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 크리스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사람이 스스로 영생을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이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하신 전응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크리스토께서 범사의 구속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교구절 읽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그렇죠? 강건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제일 큰 문제는 원제 문제죠 그렇죠? 그 원제 문제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개인 영적 문제가 있고 가정의 영적 문제가 있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자만 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물론 영적 문제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가문의 문제가 있다고 직접 말을 해요 그래서 애들을 결혼을 시킬 때 그 가문을 봐요 그렇죠? 그냥 시집을 보내지 않고 그냥 장가를 보내지 않아요 가문을 봐요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렇죠? 오늘도 그래요 뭐 때문에? 후대를 후손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개인 영적 문제가 있고 가정의 영적 문제가 있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그 영적 문제 계속 들었는데 물론 알고 있겠지만 또 복음 전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티식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또 영적인 부모로서 요즘 애들이 좀 여러 가지 속삭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이들은 그렇고 이해는 가요 솔직히 저도 그런 아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애네들을 바라볼 때 답답해요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말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아무리 올래고 달래고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말씀을 줘도 메시지를 같이 들어도 이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화를 물론 아내는 화가 가득 찼어요 솔직히 머리는 터지죠 그런데 화를 내뱉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들도 이미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적 문제라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기도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서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대호동 예수 크리스 영접해도 언젠가는 영적 개인 영적 가정 영적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쵸? 언젠가는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빨리 나타나고 빨리 깨닫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평화 대신 감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로 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면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빨리 드러나야 나도 알고 그래야 앞으로 부딪혀야 이게 영적 문제가 나타나야 이제 알기 때문에 당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또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면 영적의 것을 놓치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그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당하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기게 되면 영적 문제 드러나도 그래 올 것이 왔다 그냥 미소로 웃음으로 그거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방 받은 존재예요 다만 누리지 않을 때 그것을 놓쳤을 때 언약을 놓쳤을 때 당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범사라는 그쵸? 이게 범사도 가시와 엉겅키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범사의 축복 대신 저주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범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도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범사에 나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그 영적인 해방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범사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짐짐짐짐짐짐하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혼자 있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우리의 범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계속 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하면요.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쵸 죄인이 우리잖아요. 근데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함을 지셨어요. 우리한테 부여함을 주셨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받은 자다라는 소리를 불신자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야 돼요. 너는 참 축복받은 자야. 부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너는 진짜 운이 좋다. 너는 축복받은 자야. 축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합당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크리스토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이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바울이 강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가르쳐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단어를 활용하셨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요한은 가요한테 얘기할 때는 육신적인 강건함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너는 잘 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강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육 간의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해야, 그렇죠? 힘이 있어야 육신도 힘이 생깁니다. 의욕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네이버에 찾다가 이런 것을 찾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인들과 불신자들을 각각 100명씩 건강 진단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거 비교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교인은 100명 중에 40%가 병자였고, 불신자는 100명 중에 80%가 병자였대요. 그래서 이게 분석 결과가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번째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박수 치고 찬성할 때 박수 치잖아요. 계속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스트레스가 그냥 풀린대요. 그리고 전신, 그쵸? 몸, 근육과 신경이 운동하게 되므로 건강해진대요. 세 번째,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요즘 뭐, 그 뭐야, 가까이 살아도 차 타고 오잖아요. 그쵸? 춥다 뭐, 아니면 뭐 바쁘다 해가지고. 근데 걸어 올 때 새벽에 오며 가며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폐가 아주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근심, 걱정, 속상한 모든 불안,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소함으로 이게 다 모든 것이 해결된대요. 그리고 간도 무리가 안 가고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참 읽으면서 웃기면서도 근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쵸?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이렇게 크게 치라고 하는데 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는 믿음대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출발한 그 구석의 은혜로 우리가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합니다. 사실은. 그게 출발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엘방적인 사랑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몸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정말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냥 해방됐다고 믿고 정말 크리스토를 노리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육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